안녕하세요. 2021 대입 수시전형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온라인 진학지도 설명회 수도권 및 지방수재대학교에 대한 지원 방안을 안내를 맡은 중대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김상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선생님, 학부모, 학생 여러분 힘내셔야 되는 시기이고요. 지금 시기에 이 관련해서 안내를 맡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온라인으로나마 여러분들을 대학 진학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많이 고민을 하고 다양한 진로에 대해서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그리고 저희가 안내해드린 정보를 통해서 제대로 된 지원을 해서 좋은 결과를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총 3가지 파트로 이루어지고요. 첫 번째는 일단 내가 어떠한 학생이냐 아니면 내가 지도하는 학생이 어떤 유형의 학생이냐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고민하는 시각을 가진 다음에 분류를 통해서 우선 수도권 대학에 대해서 안내를 할 거고요. 수도권 대학의 안내가 끝나면 지방수재대학교 안내로 이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통해서 안내를 드릴 테니까 꼼꼼한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 지원학생 특성 파악을 통한 기초 전략 수립 파악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일단 내가 지도하는 학생 또는 내가 학생이 되겠죠. 본인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게 적합한 전형에 대해서 결정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진학지도를 할 때 제가 오늘 안내하게 되는 수도권 대학과 지방수재대학은 진학지도가 좀 어렵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도 지원하기가 좀 어려운 이유가 몇 가지를 설명해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수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진학지도한 경험이 부족하게 됩니다. 선생님 입장에서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사례들을 접하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학생들이나 선생님이나 여기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이해시키기가 힘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수도권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내신 등급으로 3, 4등급 정도의 학생들이 될 텐데 이 친구들이 지원을 할 때 수능까지 가는 보통 정시라고 하죠. 정시 전형에서 어떤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타협하기 좀 힘들다.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전형 유형과 합격 성적이 생각보다 굉장히 넓게 분포합니다. 수도권 대학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대학의 어떤 전형을 선택해야 될지가 좀 혼란스러운 경우가 생긴다. 마찬가지로 지방대학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방대학은 위치나 평판디나 대학의 특성 이런 걸 전혀 처음 들어보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학지도 하기도 힘들고 학생들이 선택하기도 좀 힘들어진다. 그리고 합격할 경우에 우리 학생들이 지방생활을 해야 되는 부담감이 좀 생깁니다.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야 하고요. 진학지도의 경험과 정보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간단하게 표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지금 보여드리는 표는 저희 고용연구정보원에서 가지고 있는 센진학 자료를 보시면 서울, 인천, 경기, 지방국립, 지방사립으로 구분을 해서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 성적 분포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넓게 분포하고요. 자연과학 계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결국에는 1등급 대학생부터 8등급 대학생까지 다 합격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내가 어떤 대학에 어떤 전형을 해야 될지 혼란스러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오늘 안내해드리는 목적은 좀 간단하고 심플하게 내 학생이 또는 내가 어떤 대학에 어떤 전형으로 지원하는 게 옳은가라고 하는 선택지를 좁혀드리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 상담을 할 때 질문을 통해서 학생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데 큰 틀로서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어떤 거냐면 내신 성적과 수능 모의고사 중에 어느 성적이 더 좋으냐 그리고 오늘 상담하는 우리 학생 또는 본인이 학생 본인이 평소의 생활태도나 공부 성향이 어떤 형태로 가져가느냐 이 부분이 문제인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수시와 정시 중에 어떤 전형 시기를 목표로 하고 있느냐 이거는 결국에는 아래에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과 연계해서 이 친구가 종합전형을 지원해야 되는 친구인지 아니면 논술이나 교과전형을 준비해야 되는 친구인지를 판단하는 그 용도로 가져가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대학 지나게 된 한선 어디인가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학생이나 부모님이 어느 대학까지 합격했을 때 학생이 다닐 수 있을까 다닌다는 건 당연히 위치적인 측면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들을 고려할 수 있겠죠.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과 함께 학생 지원의 하한선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이 혹시나 꼭 진학하고 있는 모집단위가 있느냐 특성화 학과가 있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고요. 이런 질문을 통해서는 간단하게 보면 물론 아주 다양한 케이스가 있겠지만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겠다. 첫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준비되었냐 안 되었냐 두 번째는 내신 성적이 좋으냐 모의고사 성적이 좋으냐인데 여기에 따라서 학생들의 지원 성향은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학생들은 수시나 정시 지원을 할 때 상향, 소신, 하향으로 가기 때문에 보통 학생부 종합전형이 준비가 되어 있고 내신 성적이 좋다면 하향 지원을 꼭 하나를 껴서 가는 형태 지원 가능권 대학이라는 건 수능까지 가져가더라도 나는 이 대학에 합격할 수 있겠다. 이게 하향이 될 거고요. 만약에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내신보다 좋다라고 한다면 굳이 하향의 대학에 지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과나 논술전형 위주 지원이 될 텐데 마찬가지 내신 성적이 더 좋다면 지원 가능권 대학을 끼고 가는 형태로 가야 하고요. 이거를 좀 사례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리면 3, 4등급 학생들이라고 가정을 하면 3, 4등급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모의고사가 내신보다 좋지 않다면 모의고사가 4, 5등급 아니면 좋다면 2, 3등급이 나올 텐데 이 경우에는 전형적인 틀은 아니지만 보통 이 정도 성향의 대학으로 지원이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내가 또는 내가 진학 지도를 하는 학생의 성적에 따라서 그리고 성향에 따라서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유형에 따라서 학생 진학 지도를 하게 되는데 먼저 오늘은 수도권 대학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에도 굉장히 많은 대학이 있고요. 학생들이 가고 싶은 대학도 있고 의외로 생소한 대학들도 많습니다. 성적대로 보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 대학에서 입시 결과 자료를 발표한 걸 정리한 자료인데요. 이나대학교부터 이게 대학의 순서라기보단 합격 성적을 가지고 제가 차례대로 보여드리는데 이나대부터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쭉 내려가서 평택 때까지 이어집니다. 이 경우에 이 대학들은 대부분 교과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이 거의 3, 4등급 대학생들이 합격자가 줄을 이루게 되고요. 논술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내신 성적보다는 논술 성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을 거고 적성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적성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적성고사는 다른 강의에서 구체적으로 안내를 해주시겠지만 적성고사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3, 4, 5등급 대 친구들이 많이 합격을 하더라. 그래서 일단은 수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3, 4등급 학생들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죠. 2등급 대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학생부 종합 전형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교과 전형을 지원을 해야 하는데 보통 경기도나 인천권의 상위권 대학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인하대, 인천대부터 경기대까지 지원을 하게 되고요. 보통 보시면 3, 4등급 대 학생들이 교과와 종합 전형을 주로 지원하게 됩니다. 물론 5등급 대 합격자를 보이는 대학도 있습니다. 우선 학생 유형별로 수도권 대학에 대한 지원 전략을 수립하기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 결국에는 3등급 때부터 먼저 보여드릴 텐데요. 3등급 대 학생 중에 학생부 종합 전형 준비가 된 학생 중에 학생들 사례 중에 하나 대표적인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A 학생 같은 경우에는 내신은 3등급 대 후반 모의고사랑 포함한 수능 등급은 4등급, 3등급, 3등급, 5등급, 5등급 이렇게 되면 요성적이면 정시로 가면 보통 천안권에 있는 대학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천안권의 대학이 이 학생 하향이 될 거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천안권까지 지원을 하지 않고 수도권에서 높게는 성신여대부터 낮게는 아주대나 인천대, 가톨릭대까지 쓰게 되고요. 이 친구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2외국어 계열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지원을 했더니 인하대학교 프랑스 언어문학부 학과에서 합격을 한 사례가 되고요. 두 번째 사례도 마찬가지로 내신이 3등급 대 한 중반 정도. 수능 등급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인문계열 학생보다 더 낮게 뜹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아주 잘 가면 어떻게 보면 정시에서는 천안권에서 합격하게 되는데 이 친구도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을 화학과 신소재공학 준비를 했던 친구 같아요. 이 친구 같은 경우 6장을 이렇게 써서 인하대학교와 한국상기대 신소재공학과를 합격하는 성적을 받아들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3등급 대 중반 후반의 학생들의 경우에도 포기하자는 게 아니라 내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좀 충실하게 준비했으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사회권 대학들이 많다. 예를 들어서 이게 작년 인하대학교 미래인제 전형 합격자 결과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문계열에서도 인기학과라고 할 수 있는 경제학과,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도 합격자 평균 등급이 2등급대 후반에서 3등급대 초반, 그리고 합격자 최저 등급 같은 경우에는 4등급대까지 뜨기 때문에 인문계열 3등급대 학생들이 지원하기에 굉장히 좋은 케이스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인하대 자연계열도 마찬가지로 자연계열이 인문계열보다 조금 더 낮게 뜨죠. 보통 3등급, 4등급대 친구들이 합격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3등급대 친구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인하대 미래인제 전형 같은 경우 상위권 대학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요즘에 학생들이 특히 강남권의 학생들이 되겠는데 선호하게 되는 가천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바람개비 1전형에서 합격자 70% 컷을 보시면 대부분 3등급대 중반에서 후반에 끊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3등급대 친구들도 학생부 종합 전형 준비가 되어 있다면 수도권, 상위권 대학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3등급대 친구들인데 학생부 종합 전형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주로 교과와 논술 전형을 주로 지원하게 될 텐데 입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3등급대 초반의 학생이고요. 제가 보여드린 사례는 수능 등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이 친구도 거의 4등급, 5등급대가 뜨기 때문에 잘 가면 천안권 정도 정시에서 지원이 가능했을 겁니다. 이 친구는 일단은 논술 전형을 서울 지역의 대학을 한번 써봤고요. 보통 이렇게 쓰죠. 그리고 혹시 모르기 때문에 내가 수능에 자신이 일종이 없으니까 교과 전형을 경기대와 안양대를 써서 결과적으로는 경기대 영어영문학과에 합격해서 지금 다니게 되는 이런 결과를 받아들게 되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도 3등급대 초반의 학생이고 보시면 자연계열인데 수학 성적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 친구도 정시까지 갔을 때 그다지 긍정적이진 않다. 그래서 이 친구는 아예 교과 전형 6개를 다 썼고요. 이 중에 경기대 환경에너지공학부를 합격해서 다닐 수 있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3등급대 학생들도 충분히 교과 전형에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수능을 가지고 최저 있는 교과 전형을 낼 건지 아니면 최저가 없는 교과 전형을 낼 건지 정도만 선택해 주시면 합격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여드렸던 경기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 등급이 2합 7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케이스로 보여드렸던 A, B 학생 모두 다 맞춰왔죠. 맞춰왔으니까 합격을 했던 겁니다. 작년에 경기대 교과 전형 결과를 보면 최저 등급이 3점대 초반 또는 중반 또는 후반까지 가는 보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3등급대 친구들도 학생부 종합전형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최저를 맞출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공략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최저가 좀 못 맞출 것 같다. 모의고사가 너무 낮다라고 한다면 이 학생의 경우에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 중에 교과 전형에서 최저가 없는 대학 수원대 같은 경우 이렇게 내서 합격을 받기도 했고요. 자연계열도 마찬가지로 3등급대 중후반 학생이 이런 식으로 교과 전형 6개를 써서 수원대 데이터 각보에 합격하는 사례를 받아왔기 때문에 수원대 같은 경우에는 합격자 평균이 보통 3등급대 초반, 중반 자연계열은 4등급대 초반까지 떨어집니다. 보통 여기에서 표준 점수는 표준 편차라고 하죠. 표준 편차가 0.2에서 0.5 정도 보인다고 추측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0.5를 더해서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시기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3등급대 학생들도 학생부 교과 전형 어? 교과 전형은 나의 내성적 갖고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4등급대 학생 같은 경우를 보여드리면 4등급대 학생 중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 학생들이 굉장히 많죠. 준비한 학생들 중에 이 친구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4등급대 중반을 받아왔고 수능 모의사를 보시면 평균 6등급이 나오죠. 6등급 정도가 되면 거의 지방사립대를 내야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정시에서는 이 친구는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가 되어 있어서 적극적으로 수도권하고 천안권의 대학들을 공략을 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회복지학과 관련해서 지원을 했고 백석대, 한림대 그리고 강남대까지 합격을 하는 사례가 됩니다. 자연과학계열도 마찬가지인데 이 친구도 4등급대 한 중후반 정도의 내신을 보이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어가 8등급까지 떨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연계라 하더라도 국어랑 탐구가 8등급이 뜰 경우에는 정시 지원에 제한사항이 많아집니다. 이 친구도 좀 적극적으로 쓴 거죠. 수도권하고 이 친구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원도권까지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고 컴퓨터 관련 준비가 되어 있던 학생이고요. 강남대 소프트웨어 응용학과에 합격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남대 같은 경우에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가 조금이 돼 있다면 합격자 평균이 3등급대 후반에서 4등급대 초반까지 그리고 합격자 80% 컷 같은 경우에는 4등급대 중반에서 후반까지 그리고 자연계열은 5등급대까지 보여주기 때문에 본인이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가 좀 충실하게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4등급이니까 난 포기할 거야. 이게 아니라 강남대를 포함한 여러 수도권에 많은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학생부 종합전형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4등급대 학생인데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친구들도 교과전형 위주로 지원하게 될 텐데 보여드리는 케이스는 4등급대 중반 학생이고요. 수능 모의고사를 보셔도 6등급대가 나오기 때문에 이 친구도 수시에서 어떻게든 수도권에서 해결을 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외대 논술은 수능 최저가 부담이 없기 때문에 한번 내봤고요. 그리고 적성 2개를 쓰고 교과전형으로 거의 이제 하향지원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내가 여기까지는 무조건 다니겠다라는 생각으로 신한대와 대진대를 지원을 했고 둘 다 결국은 합격을 받아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연과학계열도 4등급대 후반대 학생이고 모의고사 성적을 보시면, 수능 성적을 보시면 지원 자체가 수도권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할 정도의 성적을 가지고 있는데 3, 6대부터 쭉 보시면 적성 2개를 썼고요. 그리고 교과전형으로 서경대를 포함해서 경기도권, 서울이 하나겠죠. 서경대가. 경기도권에 4개를 내서 신한대와 대진대를 합격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건 대진대학교에서 발표한 입시 결과, 작년 입시 결과 자료가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문계열 같은 경우에도 합격자 평균이 평균입니다. 평균이 4등급대 중반에서 후반까지. 자연계열도 마찬가지로 4등급 중반에서 후반까지 뜨고요. 90% 컷을 대진대는 발표하고 있는데 거의 마지노선이 되겠죠. 90% 컷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대학이 4등급대 후반에서 5등급대 초반, 극단적으로 물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6등급대까지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가 4등급대이기 때문에 포기할 거야. 무모하게 정시로 넘기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수도권 대학에 지원을 해서 합격을 받아 가신다면 내가 정시로 가는 것보다는 좀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수도권 대학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수도권 대학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보통 제가 3, 4등급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3, 4등급 친구들은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달라는 의미고요. 내가 만약에 5등급인데 나 수도권 대학 꼭 가고 싶다. 그렇다라고 해서 포기하고 나는 무조건 정시로 갈 거야. 라기보다는 아까 대진대 사례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한두 장 정도는 조금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아이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을 했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종합전형 준비가 안 돼 있다면 교과전형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경우에는 예상 외에 합격을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6장 중에 한 장을 그렇게 일종의 표현대로 허비한다는 게 아쉬울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어느 학생에 따라서는 케이스에 따라서는 의미 있는 지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안내를 좀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어떻게 보면 큰 틀로는 두 번째 파트인 지방대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대 같은 경우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지방대는 당연히 대학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제가 오늘은 거점국립대학 한 파트로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일반 사립대학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내신 등급이 3등급대 친구들부터 거의 5, 6등급대 많게는 7등급대 친구들까지 커버하는 형태로 보여드리게 되기 때문에 이 등급대에 관심이 있거나 또는 해당이 되거나 아니면 지도를 하셔야 되는 선생님들은 생각보다 좀 꼼꼼하게 봐주신다면 좀 더 좋은 지원, 전략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료와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건 먼저 거점국립대학부터 보여드리는데요. 지방의 거점국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강원대부터 시작해서 제주대까지 있습니다. 거점국립대학의 장점은 당연히 국립대학, 그 지역의 거점국립대학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취업적인 측면이라든지 지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은 어느 정도의 위상인지는 선생님들이 판단하시기 힘들다 하시더라도 그래도 아직까지는 거점국립대학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혹시나 국립대학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다니는 학생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적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적대가 예상외로 굉장히 넓게 분포합니다. 그리고 요즘 지방 거점국립대학들이 대학 통폐합을 통해서 제2캠퍼스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2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성적이 굉장히 낮게 뜨고 5등급, 4등급 친구들도 합격할 수 있겠다. 그래서 좀 꼼꼼하게 봐주시면 좋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과전형은 보통은 그 지역의 상위권 친구들이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2등급, 3등급대에서 주로 결정이 되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좀 낮게 떠서 3, 4등급으로 가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점국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합격자 성적이 분포가 굉장히 넓게 뜨죠. 이유는 입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사범계열이 있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도 사범계열이나 보건계열 같은 경우에는 인기가 있어서 고기에 해당되는 모집정원 또는 모집단위를 좀 피하신다면 생각보다 합격자 성적이 좀 낮게 뜨고 3, 4등급 친구들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겠다. 제주대까지 한번 보여드렸고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3등급대 친구들이 만약에 지방소재대학에 지원을 한다고 한다면 거점국립대학교를 위주로 지원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4등급대, 5등급대까지 떨어지고요. 5등급대랑 6등급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면 사립대를 가되 당연히 학과 위주로 내가 준비한 학과 그리고 특성학과 위주로 지원을 할 경우에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겠고요. 학생부 교과전형 같은 경우에는 중위권 또는 하위권 학과의 지원을 제가 추천을 드리게 될 겁니다. 우선 거점국립대학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A학생 같은 경우에는 3등급대 후반에 내신을 가지고 있고요. 수능등급도 보시면 5등급대, 6등급대를 받았기 때문에 이 친구도 정시로 갔을 때는 당연히 지방 거점국립대학은 지원하기 힘든 상태인데 이 친구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농업경제에 관심이 있었던 학생이고요. 그래서 일단 교과전형 공주대 원예학과는 이 친구 입장에서는 조금 나는 이거는 안정권이다라고 생각하고 지원을 했던 것 같고 상향은 건국대부터 그리고 지방의 국립대를 쭉 순서대로 넣었고요. 합격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북대부터 경상대, 순천대까지 지방 거점국립대를 포함해서 국립대학 3개를 합격을 했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교과를 받아들였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과학계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친구는 4등급대 중반의 성적을 가지고 왔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능이 거의 7등급대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 친구는 건설이랑 토목 쪽에서 관심이 좀 있어서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 명지대부터 지원을 했고 명지대도 합격을 했고요. 강릉원주대, 강원대, 경상대 쭉 하고 충남대 지역환경토목학까지 합격을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준비된 친구들도 당연히 3, 4등급대라면 거점국립대학교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제가 보여드리는 성적자료는 충북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1전형인데 1전형은 최저가 없고 2전형은 최저가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최저가 없는 상태에서도 합격자 성적을 보시면 합격자들 성적이 대부분 3등급대 평균은 중반대가 뜨고요. 자연계열은 4등급대 초반도 있고 표준 편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0.2에서 0.78까지 보이기 때문에 보통 여기에서 0.5를 더해서 판단해 보시면 된다. 그러면 3등급대 후반에서 4등급대 초반까지 충분히 합격 가능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강원대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충북대랑 강원대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수도권에서 가깝기 때문에 보여드리게 되는데 강원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3등급대 중반에서 합격자 평균이 뜨고요. 그리고 최저 라인까지 보시면 극단적인 경우 7등급은 조금 배제하더라도 4등급대랑 5등급대 또는 6등급 초반까지 보이는 성적을 보입니다. 그래서 지방 거점국립대 같은 경우에도 너무 높기 때문에 설마 내가 붙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보다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준비가 되어 있다면 3, 4등급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볼 필요가 있다. 같은 의미로 학생부 종합전형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면 당연히 주위 친구들은 교과전형 위주로 지원을 하게 될 텐데 지방 거점국립대는 논술을 가지고 있는 대학이 몇 군데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케이스는 3등급대 후반의 학생이고요. 수능 등급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탕구에서 하나가 발목을 잡고 있고 이 친구도 이제 정시로 갔을 때는 거점국립대학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는 망설여지는 성적을 가지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교과 6장을 썼는데 이나대, 한양대, 에리카부터 시작해서 강원대, 당국대, 천안, 한성대까지 썼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강원대 부동산학과에 합격하는 결과를 받아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연계열도 하나 보여드리면 이 친구는 3등급대 중반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수능 등급은 6등급대를 가지고 있고요. 이 친구도 교과전형을 적극적으로 6장을 썼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충남대, 강원대, 부산대까지, 군산대까지 이렇게 국립대학을 지원을 했고요. 합격은 강원대, 한림대, 군산대에서 받았다. 이 경우에도 당연히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내신 내가 3등급인데 어떻게 거천군입대를 쓰지 이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리고 수능 모의고사 정식까지 갔을 때 좀 불안하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합격의 결과를 받아들 수 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의미고요. 전북대 학생부 교과전형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바와 같이 3등급대 후반에서 4등급대 초반까지 합격자 성적을 보이고요. 표준 편차도 굉장히 높게 뜨죠 생각보다. 보통 표준 편차라는 건 분포를 나타내기 때문에 지방으로 대학을 내려갈수록 표준 편차가 넓게 뜹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0.5 이상 되는 학과들도 꽤 많이 보이죠. 그렇다면 4등급대 초반까지도 과 선택을 잘 한다면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다. 물론 전북대는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최저기준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강원대를 보여드리는데 강원대도 최저기준이 전북대보다는 조금 약한 2합 7에서 2합 9까지 보이고요. 합격자 성적도 평균은 3등급대로 보이지만 최저 라인을 보시면 4등급대 초반에서 중반 그리고 5등급대 초반까지 보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지방의 사립대학인데 지방의 사립대학은 다 아시겠지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방 사립대학에 지원 전략을 수립할 때는 대부분의 제가 만났던 학생들은 이 유형으로 거의 수렴이 됐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유형은 내가 지방 사립대라도 좋으니까 특정 학과를 꼭 가고 싶다. 난 이 학과를 꼭 가고 싶다는 학생이 한 유형이 있고요. 또 한 유형의 학생들은 나는 4년제 대학을 꼭 가고 싶다. 내 성적으로. 이 경우에는 내가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거든요. 첫 번째 유형 같은 경우는 특정 학과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장 먼저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건 선생님들께서 준비를 하시거나 학생들이 알아봐야 되는 건 해당 학과 또는 모집 단위가 어디에 개설되어 있느냐 개설되어 있는 대학 목록을 좀 찾아봐야 될 거고 이거는 요즘에는 자료가 너무 많으니까 찾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만약에 학생부 종합전형에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인지 아닌 학생인지를 판단을 두 번째로 해보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수능 모의고사 성적을 바탕으로 거기에 있는 대학들 중에 지원할 수 있는 정시로 갔을 때 지원할 수 있는 한 라인을 잡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과년도 입시 결과를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지원 대학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다. 마찬가지 두 번째 유형도 저 꼭 4년제 대학을 가고 싶어요. 라는 학생도 마찬가지로 각 지역별로 대학 입시 결과 수준을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꼭 필요한 단계라고 하기는 힘들지만 이렇게 한 번 눈으로 정리를 해보시면 어느 대학이 있고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 대학인지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두 번째가 될 것 같아요. 학생의 선호 지역이 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제가 만나는 많은 학생들은 무조건 수도권 가까운 데 갔으면 좋겠어요. 라는 학생도 있었고요. 어떤 학생은 대구 지역 대학으로 가고 싶어요. 거기 연고가 있는 학생들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지역을 한 번 파악해 보시는 게 중요하고 마찬가지 모의고사 성적을 통해서 지원하는 선을 결정한 다음에 관연도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대학을 좀 추여 보는 형태로 전략을 세우시면 생각보다 그다지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게 지원 전략을 세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사례를 한 번 보여드릴 텐데 일단 우선 첫 번째 유형의 학생들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사례는 이 친구는 언론이나 미디어 계열의 관심이 있었던 학생입니다. 이 친구의 내신은 6점대 초반 그리고 수능 등급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능 등급도 6점대가 나왔네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정시로 갔을 때는 요즘에 언론, 미디어가 인기이기 때문에 내는 데 좀 제한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친구는 이런 식으로 지원을 했고요. 지방에 있는 청주에 있는 서원대부터 수도권에 있는 신한대 그리고 익산에 있는 원광대까지 미디어 관련 학과를 쪼르륵 지원을 해서 4개 다 합격을 받았어요. 이 친구는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도 되어 있었고 종합전형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서원대는 합격하겠지라고 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다 합격을 했어서 이 친구는 선택의 권한을 갈릴 수 있는 결국 좋은 결과를 받아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학생 같은 경우에도 컴퓨터 계열 학과 지원하는 사례를 보여드릴 텐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 6등급 때 중반의 성적을 보이고요. 수능 등급은 보시면 거의 이제 8등급 때 성적을 보였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수시에 어떻게든 해결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 학생은 6개 지원을 했는데 마찬가지 이 친구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교과로 컴퓨터공학과를 중원대를 쓰고요. 나머지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쭉 써서 이제 천안권에는 남서울대 합격의 결과를 받아들인 형태로 갔습니다. 또 하나 보여드리면 요즘에 보건계열이 인기니까 치기공학과 지원한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친구도 6등급 때 후반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고 수능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6등급 때 성적을 가지고 있고요. 이 친구는 일단은 상지대 교과로 이 친구 입장에서는 아마 이거를 혹시나 치기공이 인기가 많을 경우에 식량자원과학 쪽으로 지원을 다 했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평소에 종합전형 준비가 이쪽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건국대랑 충남대를 한번 크게 내보고 그리고 치기공학과는 신한대, 김천대, 경동대를 지원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원했던 치기공학과의 김천대에 합격하는 형태로 가져갔습니다. 마찬가지 요즘 여학생들을, 남학생들도 요즘 인기가 많은데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도 5등급 대학생입니다. 5등급 대학생이 어떻게 간호학과를 합격했지라고 이해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 수능도 보시면 간호학과를 합격하기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판단할 정도의 등급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6장을 썼어요. 교과전형하고 종합전형까지 같이 썼고 경동대 간호학과, 교과전형을 합격을 했고 간호학과를 준비했던 학생이기 때문에 당연히 종합전형을 낼 때 보건계열을 낼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지대 작업치료학과도 합격했는 이런 결과를 받아들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5등급, 6등급 대 친구들도 내가 원하는 학과가 뚜렷하고 이 학과에 대한 신념이 완벽하게 있다라면 적극적으로 공략해서 지원을 할 경우에 교과전형이 되든 종합전형이 되든 합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꼼꼼하게 조금 봐주시고 선생님들도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요즘에 각광받는 게 4차 산업이니까 제가 특성화학과 몇 개만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4차 산업 관련 특성화학과는 보통 인공지능하고 드론 관련된 과들이 요즘 개설이 되는 추세고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위권대라고 하는 게 보통 여기에서는 가천대 정도가 되겠죠. 합격자 성적이 3등급대부터 배제되는 7등급대까지 성적을 보이기 때문에 5등급, 6등급대 친구들도 만약에 내가 인공지능에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이 지역별로 굉장히 많습니다. 쭉 보여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 순천향대, 신라대, 조선대까지 지역별로 사물인터넷이나 인공지능 그리고 밑에 제가 하부에는 드론 관련된 무인항공학과까지 보여드리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6등급대까지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그리고 4차 산업과 별개로 특성화학과가 되겠는데요. 이 특성화학과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당연히 취업과 관련해서 선호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경동대 대명 레저 리조트 학과 같은 경우에도 5등급대 후반까지 입결이 보여주고 있고요. 안경광학과라든지 철도운전 제어학과 여기는 다 아시겠지만 기관사가 되는 학과가 되겠죠. 그리고 헬리콥터 조정학과는 조금 굉장히 높은 성적을 보이기도 하지만 치위생, 말산업, 만화이너미션까지 보통 보시면 5등급, 6등급, 7등급대가 충분히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학생들에게 학생들도 보시고 선생님들도 한번 추천해 주시면 학생들 본인이 원하는 공부를 해서 취업에 도움받을 수 있는 학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봐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유형이 되겠는데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나 무조건 4년째 합격하고 싶어요. 선생님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좀 있죠. 이 친구들의 사례를 좀 보여드릴 텐데 자, 입문계열 학생이고요. 내신은 8등급대 학생 수능 모의고사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8등급, 7등급 정도가 될 텐데 이 친구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쭉 썼어요. 이 친구는 딱 봐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 친구는 결국 수도권에 가까운 대학이 합격하고 싶었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수도권을 기준으로 가까이 있는 원주부터 그리고 배제되는 대전까지, 청주, 대전, 천안까지 라인을 잡았고요. 충청도까지 라인을 잡은 다음에 교과 전용으로 쭉 지원을 했습니다. 했고 상지대에서 경영학과 합격하는 형태, 받아갔어요. 이런 경우도 있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7등급대 초반의 학생이고 수능 모의고사도 수능등급도 6등급대, 7등급대 보이는 학생이고요. 이 친구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는 무조건 수도권 근처겠죠. 그래서 쭉 보시면 중부대, 고향 캠퍼스부터 한라대는 이제 원주에 있고요. 양주 캠퍼스까지 수도권 기업으로 쭉 지원을 했고 한라대에서 합격을 받아온 형태가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7등급, 8등급대 친구들도 6등급대 친구들도 수도권에서 가까운 대학에 지원을 하고자 한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달라. 고민하지 않고 정시로 넘기는 것보단 조금의 고민을 통해서 수시에서 정시로 가는 것보다 좀 더 좋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게 수시의 가장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건 상지대학교 자료인데요. 상지대학교는 위치가 원주에 있습니다. 원주에 있고 보시는 바처럼 합격자, 교과 전에 합격자 평균이 5등급대부터 7등급대까지 뜨고요. 상지대 같은 경우에는 이 보여드리는 자료가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또는 학생들이 생각하는 평균과 좀 달라요. 제가 밑에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뭐냐면 국어, 영어, 국어, 영어, 사회가 되겠고요. 인문사회 계열은. 자연계열은 수학, 영어, 과학 중에 학기당 석차가 가장 좋은 과목만 뽑아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사례에도 8등급대 내신 평균인 친구가 합격할 수 있었던 거고 이렇게 내신을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저 라인이 6등급대 초반에서 중반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경우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라대 같은 경우에도 한라대가 지금 원주에 있고요. 한라대는 교과랑 면접 동시에 보는 전형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 마찬가지 한라대도 국영수 중에 우수한 두 과목 그리고 사회과학 중에 우수한 한 과목의 내신만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평균보다는 당연히 환산 점수가 높게 뜨는 그 환산 점수 기준으로 평균도 4등급대 중반부터 6등급대 초반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당연히 최저 라인을 가면 더 떨어집니다. 6등급, 7등급대까지 보여주는 상태. 이러다 보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6등급, 7등급대 학생들도 당연히 수도권에서 가까운 지역에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사례를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쭉 보여드렸는데 의외로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대학의 입시 결과를 찾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현장에서 하는 그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았어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보통 대학에서 발표한 입시 결과는 두 가지 방법으로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해당 대학 홈페이지에 가시면 찾으실 수 있어요. 물론 딱 들어갔을 때 바로 보이도록 배치한 대학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제가 청주대 사례를 가져와 봤는데 청주대 입학처에 들어가면 입학 도우미 또는 수시 전형 이렇게 찾아 들어가시면 입학 결과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적극적으로. 들어가 보기만 하면 되니까 충분히 확인해 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지금 사용하고 계실 텐데 센진학이라는 저희 정보원에서 만들어서 배포해 드렸던 프로그램에 서울 지역 학생들, 수도권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는 대학에서 발표한 수시 결과를 모두 다 탑재해놨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메뉴가 되겠어요. 맨 마지막에 대학 공개 수시 결과 자료에 충분히 탑재를 해놨으니까 이거를 통해서라도 자료를 손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무리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사례를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A학생과 B학생이 있고요. 이 친구들은 3등급 때 초반의 성적을 받아왔습니다. 모의고사 성적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슷해요. A학생은 국어가 좀 좋았고요. B학생은 A학생보다 국어가 한 등급이 떨어진 반면에 수학이 한 등급이 좋아요. 아주 비슷한 학생인데 A학생은 6장 지원을 이렇게 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논술 4장을 다 깔았어요. 이 논술을 보시면 최저가 높은 이와여대부터 낮은 광운대까지 이렇게 차례대로 썼고요. 그리고 두 장을 중앙대 교과랑 홍익대 교과 전형을 냈어요. 그리고 B학생은 일반적인 거죠.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나는 그냥 보통 윤논술이라고 하죠. 윤논술을 이 친구도 중앙대부터 최저가 없는 실입대까지 이렇게 쭉 썼는데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비슷한 친구들이 어떤 전략을 써서 지원했느냐에 따라서 A학생은 중앙대랑 홍대를 교과 전형으로 합격을 받아왔고요. B학생은 일단 다 떨어져서 정시로 넘어가는 형태가 됐습니다. 제가 이 사례를 왜 보여드리냐 하면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 중위권 학생, 3등급, 4등급의 학생일수록 입시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편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내신 등급이 됩니다. 물론 6, 7, 8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중위권 학생들일수록 조금만 더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고민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과감하게 지원을 하신다면 의외의 합격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고 해서 한 번 더 보여드리려고 제가 사례를 한 번 보여드렸습니다. 아무튼 지금 집에서 이 동영상 강의를 보시고 있는 선생님이나 학생들, 학부모님들 너무 힘드신 거 알고 있습니다. 대면 상담이 기회도 많이 없을 거고 자료도 많이 없고 요즘에 입시 설명회도 많이 축소가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정보원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비대면으로 상담도 진행을 할 텐데 담임선생님과 적극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지원 전략을 꼼꼼하게 짜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도 파이팅 하시고 그리고 항상 긍정적이고 끝까지 가보겠다 그리고 나는 꼭 합격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꼼꼼하게 지원 전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동영상 강의를 보고 계시는 학생들,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모두 댁 내의 건강과 합격이란 두 글자가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